오늘은 테라 지점토로 액기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다가 가위에 손이 베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가위에 베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테라 지점토 다이솔도 500원 주고 샀어요. 주황색 지점토처럼 생겼습니다. 진짜 느낌이 그냥 철기에요. 책상이 물드네요. 이게 단점인 것 같아요. 너무 안 녹아서 물 건려줄게. 제품들에 넣어주세요. 제품들에 넣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